광주 스튜디오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교회 안에 특별한 은행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가족은행, 광주방송 이주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은 다음 세대입니다. 청소년 보그마율은 3.8%, 이젠 우리의 자녀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해외가 아닌 한국의 다음 세대임을 깨달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살리는 대안이 신앙으로 특성화를 이룬 학교,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 살리는 대안이다 이렇게 늘 주장했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보자. 세대통합 목회를 연구하는 뿌리깊은 나무 국제기도교육연구소와 광주청사교회가 교회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광주청사교회에서 한국가족은행 창립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비전을 나눈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의 외국이 선교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한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이제 우리도 다시 신앙 전수하는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이 선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돌아가니까 상환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분들과 컨설팅을 하고 연결이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 한국가족은행은 뿌리깊은 나무 국제기도교육연구소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샬롬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등 비전을 공유하며 동행을 결심한 교회에게 지원비 상환기간 설정 후 기독대한학교 설립 운영자금 각 2천만 원, 5년 후 기업 창업자금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컨퍼런스 해보니까 1년에 저는 한 10교회 많게는 10교회, 작게는 5교회 정도를 제가 컨설팅하고 도와주고 작게 시작하겠지만 아마 이게 굴러가다 보면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 반드시 추진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기독대한학교. 한국가족은행을 통해 다음 세대가 바로 서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